감사의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대면 인강에 최적화된 강사 이혜황입니다. 제가 9월 22일에 추석특강 프리패스 선착순 100명을 올렸는데 글을 올리고 6시간 만에 회사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예쁘게 제작 중이었는데 미처 써보지도 못하고 당일 다 마감이 됐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석특강 100명을 올리고 나서 늦게 확인한 학생들이 댓글과 쪽지 등으로 추석특강 추가 개설을 엄청 요구해왔습니다. 이거는 댓글만 추린 거예요. 뭐 쪽지나 유튜브 블로그에 올린 건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강생 많아지는 게 왜 고민이냐고 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답변 속도가 떨어질까 봐 좀 걱정됐거든요. 이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강사를 대비하면서 백정원 대표님의 영상과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도 골목식당 봤다면 알겠지만 백정원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메뉴를 줄이라는 거예요. 적은 수의 메뉴를 전문화해서 높은 퀄리티로 내놓아라. 제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비문학 독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전기추 CD 드라이브 지문 해설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픽셀리트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존 강사분들 강의에 비해서 독서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문화, 문법, 화작을 강의하지 않는데 과연 저를 선택할 학생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르비 수강생수 1위도 찍었으니까요. 참고로 올해 수능이 끝나면 두뇌보완계획 100, 보통 피셋이나 리트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교과서인데 이거 저작권 계약이 돼서 책 전체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오르비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긴 한데 또 처음에는 공부할 만하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서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강의와 함께하면 아마 공부해볼 만할 겁니다. 하여튼 말이 좀 샜는데 백종원 대표님이 강조한 원칙 중 하나 밖에 기다린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만석인 가게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에게 미안하더라도 이미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의 식사 경험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강좌에 적용해보니까 만약 제 강의가 맛있는 음식에 해당한다면 내용 질문 게시판의 답변은 고객 응대에 해당하더라고요. 그간 강의 내용 질문에 제가 직접, 저는 조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답변해 왔어요. 웬만하면 컴퓨터 앞에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질문 알람이 탁 뜨면 바로바로 답변해 왔습니다. 다만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질문을 주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답변을 제가 직접 엄청 빠르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추석 연휴에 막 수백 명의 학생이 갑자기 몰리면 답변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까 봐 좀 겁이 나더라고요. 괜히 강의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강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막 싼 게 비지덕이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수강생 수 대비 질문 수 통계도 내보고 제 추석 스케줄 시간 낼 수 있는 걸 다 살펴보니까 총 300명까지는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추석 특강 프리패스로 200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특강 프리패스는 9월 29일 14시까지만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200명이 마감된다면 그냥 끝이에요. 추가적인 개설은 없어요. 수강 혜택은 기존 만원 프리패스와 동일해요. 제 강좌를 무제한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여유가 끝나는 10월 4일 24시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저를 믿고 빠르게 신청한 학생들 또 기존에 월구독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2차 추석 연휴 6일 프리패스 가격을 12,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12,500원을 지불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강좌 한두 개 이상을 완강한다면 정말 개이득일 겁니다. 기존 기출 해설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었든 책을 혼자 공부했든 간에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더 쉽게 이해할 방법을 찾는다면 정기추 1, 2만큼 꼭 뒤로 보길 권하고 만약에 내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머리야 터져라 수강을 권합니다. 시간이 6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물론 강의 시간이 6시간 30분이고 내가 혼자 이해하고 채워하려면 복습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추석 동안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강좌거든요. 그러니 기출분석도 다 했고 1등급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머리야 터져라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학원 오가는데 시간 쓸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초교효율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쑥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만약 여러분이 구매 링크를 눌렀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뜬다면 기기나 통신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200명이 다 마감되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29일, 14일까지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아마 기존 판매 속도를 고려하면 그 전에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강의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빠르게 결제하시길 추천하고요. 또 강의 들으실 분들은 추석 배송 일정을 고려해서 아래 교재를 미리 구입해두길 바랍니다. 정기추일과 머리야 터져라는 강의 교재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고요. 극한지문 법학은 강의 교재는 아니지만 내가 법학 지문이 약하다 싶으면 공부해볼 수 있어요. 딱 이 주제에 대해서만 독학 가능하게 나온 교재가 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법학 지문이 약한 학생들은 공부해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 강좌는 전부 PDF로 제공되니까 편하게 보면 됩니다. 특히 정기추2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으면 그걸로 들어도 돼요. 책에 있는 해설과 제 강의를 비교해보면서 누가 더 해설을 잘하고 옳게 해설하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에 모집 공고를 살짝 덧붙여 봅니다. 제가 데뷔 1년이 안 된 강사라서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교를 뽑을 생각이 있는데 올해에 정기추1,2 머리와 터드라를 충분히 이해한 학생 중에서 피셀리트 준비를 학생을 조교로 뽑고 싶습니다. 쉬엄쉬엄 답변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셀리트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교재 나오면 보내주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에 독서 하나만큼은 잭 프리패스 강의를 통해서 자신감과 점수 향상을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